나는 솔로 17기 상철이 갑자기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상철은 최근 라방에서 현숙과 현커임을 밝히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해서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기대를 모았는데요. 최근 럽스타까지 만들어서 팔로워가 벌써 산만히 넘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철의 과거 영상들이 올라왔는데요. 이는 상철이 지인이 올린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영상 속에는 상철이 양양 해변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다소 수위 높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상철이 병을 들고 춤을 추거나 한 여성과도 몸을 맞대고 춤을 추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상철이 랩비트 페스티벌에서 수백만 원을 주고 VIP석을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해당 영상들은 모두 1년 전 찍은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상철이 나는 솔로에 출연하기 바로 직전에 이름을 개명했다고 해요. 그리고 최근 상철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올린 글에는 노는 거 좋아하고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며칠 겉모습 눈 속임은 할 수 있어도 장시간 절대 속일 수 없다며 상철이 방송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폭로했어요. 하지만 해당 글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11일 상철은 자신의 인스타에 사과글을 올렸는데요. 상철은 제 모자란 행동으로 인해 많은 분께 불쾌감을 드려 죄송하다. 논란이 될 만한 행동이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도를 넘은 비난에 견디기 매우 힘들다며 현재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이후 현재 상철과 현커인 현숙은 입장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현숙은 해당 상철의 영상을 올린 친구에게 직접 DM을 보낸 내용들을 모두 공개했는데요. 현숙은 돌아다니는 영상들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아 이렇게 연락하게 됐다면서 직접 영상을 올린 상철의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후 상철의 지인은 이에 대한 해명을 직접 했는데요. 현재 현숙은 입장문에서 영상을 올린 분께 따로 연락을 했다면서 상철이 양양을 간 건 다른 지역에 놀러 갔다가 잠깐 들러 바닷가에서 본인들끼리 춤추고 놀다가 1시간 이내로 바로 서울로 오게 된 상황이며 페스티벌은 기획자가 지인이라 매년 초대가 들어옴에도 한 번도 가지 않다가 호주로 이민 가게 된 친구에게 좋은 추억을 안겨주고 싶어 가게 된 것이라 해명했다고 합니다. 문제의 영상은 저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분들도 기획자분의 지인으로 바로 뿌리치기가 어려웠고 찰나의 순간일 뿐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네요. 이를 두고 현재 네티즌들은요. 좀 깨긴 깬다. 헐 20대 때가 아니고 작년? 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반응으로는 춤추는 게 뭐가 문제냐 그냥 인싸 느낌이다. 두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니 응원한다 라는 반응이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